햄버거의 역사 7번째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트푸드 개척자라 불리는 화이트캐슬 레스토랑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916년 11월 16일,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셰프이자 사업가인 월터 앤더슨은 그릴과 주걱 같은 위생적인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햄버거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노점 형태로 판매되던 햄버거만 접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생적인 햄버거 제조 방식에 금방 매료되었고 앤더슨에 판매되는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191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햄버거는 여전히 미국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앤더슨은 패티를 구우면서 버거에 양파링을 추가했는데 이는 독특한 풍미를 보였습니다. 앤더슨의 햄버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은 종종 수십 개씩 햄버거를 구매했으며 이에 따라 봉투로 담아가세요라는 대중적인 슬로건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앤더슨의 경영은 도시에서 가장 분주한 지역들 중심으로 4개의 판매대를 운영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15년이 지난 1926년, 빌리 잉글램이 앤더슨과 협업하여 위치타에서 첫 번째 화이트캐슬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화이트캐슬 레스토랑에서는 주문한 메뉴를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햄버거를 내세우며 최초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곧이어 빌리 잉글램은 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버그라는 의미는 변두리의 서커스 공연이나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먹는 기름진 고기 조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잉글램은 화이트캐슬의 초기 시절 이러한 버거에 함축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햄버거가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을 준 화이트캐슬 시스템이라 부른 레스토랑 개념을 고안하면서 햄버거기의 헨리포드로 알려주게 됩니다. 헨리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로 세계 최초의 양산 대중차 T형 포드를 제작했으며 자동차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1923년부터 1931년까지 화이트캐슬 시스템은 미국 중서부에 걸쳐 거의 100개에 이르는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화이트캐슬에서는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치시키기 위해 핫 햄버거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회사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햄버거 제조 교육에서는 소비자들이 누구나 쉽게 햄버거를 구매하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버거 판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의 전통적인 레스토랑에서는 주문한 음식을 자리에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화이트캐슬 시스템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기다림 대신 빠른 서비스와 햄버거에 집중된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햄버거는 대체적으로 커피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햄버거 이전 시대에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미국 레스토랑에 유행했는데 소고기 공급에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업튼 싱글 레어의 책 정글에서는 가공육의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촉발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1920년대 후반 대중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이트캐슬의 햄버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햄버거 스테이크가 아닌 저렴한 가격의 햄버거는 노점상에서만 접할 수 있었는데 반해 화이트캐슬은 깨끗한 햄버거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으며 또한 레스토랑에서 모든 패티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규칙성과 표준화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표준화는 시간이 지나며 패스트푸드라고 알려지게 된 방식으로 음식 판매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화이트캐슬은 양질의 커피 제공을 강조했으며 대학들과 공동으로 햄버거의 영양품질에 대한 공식 연구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화이트캐슬 체인의 성공 요인으로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비위생적인 노점 햄버거 이미지를 바꿔놓기 위한 노력들에 있었습니다. 1931년 화이트캐슬은 오래된 슬로건 봉투로 담아가세요를 사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낸 최초의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테이크아웃 서비스의 개념을 개척했으며 더 나아가 레스토랑은 1940년대에 5센트로 판매된 슬라이드라는 이름의 사각버거를 최초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트캐슬은 햄버거 판매에 매우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에 따라 1926년 무렵 떠오르는 햄버거 사업시장에서 경쟁사들과 모방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모방업체 중 아버지와 아들인 조니와 토마스 E.섹스가 설립한 곳은 위스콘신주 미로키의 화이트타워버그라는 매우 유사한 이름을 가진 업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1930년대 동안 화이트캐슬과 화이트타워 사이에 수많은 법적 분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까지 화이트캐슬은 미국에서 116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업체의 한계는 미국 밖으로는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캘리포니아주 몰로비아라는 도시에서 비행장 이름을 가진 작은 레스토랑이 탄생합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가족은 패트릭 맥도날드와 그의 두 아들인 리처드 모리스 맥도날드였습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 7번째 시간으로 1920년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개척자였던 화이트캐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